빨리 가라! 알았다고! 아, 나는 왜 왜 김태균 씨 아들로 태어나서 아, 왜 이렇게 고생을 하라 사월도, 제대로만 챙겨두면서 이 렙 품에 어, 드시다 야 이번엔 뭐하러 fascina 괜찮아 이거 뭐 나보다 이 건가 쓴 거 뭐하겠니 이거 다 자단 살 같다 오느라 아이고 아야는 왜 하필 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 왜 이렇게 사고를 지나 아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월급만 받아가시나 김재호 일로와봐 네 요요 장구정리 해봐라 장구정리 아 이건 수건 좀 없이지 아니 이건 일일이 수기로 써야 된다 이건 아이패드가 빠릅니다 나야 그 영수증은 일일이 불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일일이 손으로 뿌질을 해 컴퓨터를 스캔하면 금방인데 아버지 아니 이걸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내가 아직 한다니까 하나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김재호 그거 갖고 와봐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 이마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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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나 할 일을 못 알아주노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야 김재호 니 지금 아직도 배달 안간다 지금은 휴식시간입니다만 아 아니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아빠가 전 지금 근로수업을 명시된 정당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 답답해 아 나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태어나도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정말 불편해 나를 못살게 하나 아 안 맞아 불편해 나한테 더 이상 일을 é controller 더 이상 일으킬 statute 그렇지 저는